안녕하세요 잘 들리시나요? 너무 가깝나요? 안녕 어디에요? 하이 베이비 오늘 머리 묶었어요 이렇게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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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혼자 하니까 되게 그렇구나 내 목소리밖에 안 들려 지금 여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계시는데 나만 말하고 있는 안녕 안녕 아 뭐하냐면요 들려요? 아 뭐하냐면 저는 지금 쇼챔피언 생방송을 끝내고 집으로 갑니다 짠 가고 있어 밖이에요 밖이에요 여기는 차 아닙니다 모두 고생했어요 고마워요 잘 들려요? 다행이다 감기 걸린 거 아니냐고? 네 감기 걸리지 않았어요 요즘 근데 미세먼지 때문에 이렇게 좀 목이 막 아파요 맞죠? 마스크 하고 다니셔야 돼요 마스크 하고 다니셔야 돼요 무대 봤어요 다 비올리타? 인사해달라 하이 비올리타 고마워요 키캣 가고 있냐고 집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하이 타일랜드 폴란드 하이 브라질 하이 터키 철키라고 해야되나? 영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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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집에 가고 있어요 하이 하이 라이브 쇼챔피언 이거 말이 되는건가? 하이 브라질 컴백 언제 하냐고? 곧 레코의 컴백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매우 많다는 소식을 모두가 알고 있어요 맞아 하이 말레이시아 소정언니 사랑해 이렇게 왔어요 영어로 사랑해 나도 사랑해 스포하는거냐고 맞아요 스포하는거에요 이거 너무 가깝나? 너무 셀카 찍는 것처럼 이렇게 돼있죠? 오늘 옷 이쁘지 않아요? 머리도 이뻐요 맘에 들어 귀걸이도 이쁘고 화장도 이쁘고 그래서 오늘 브이앱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주닉님이 실물서정이 보고싶다고 언제왕 일로와요 이거 혼자 얘기하니까 이제 대화를 해야겠어 여기로 대화 그거 보내주세요 가까이서 보고싶다고 가까이서 보고싶다고 알겠어요 가까이서 가까이서봐 아미가 언니 어디갔다왔냐고 쇼챔피언 했습니다 오늘 희준오빠랑 한희준 희준님 고막남매잖아요 저희가 이제 고막남친님과 고막여친님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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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귀여워 아리가또 아리가또 프리티아이즈 나도 보고싶어요 승현 승현 언니 애니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냐고 이라고 이라고 왔어요 퀘스천 음 요즘은 그레이스라는 가수의 노래를 많이 듣고있어요 오면서도 계속 들었는데 그레이스 어 그분이 뭔가 목소리도 비슷한거 같고 어 제가 부르고싶은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알았어 듣고있어 밥 밥 뭐 먹었냐고 지원이라고 불러줘 님이 샐러드 먹었습니다 출근이 조금 늦어가지고 오늘 열한시쯤에 집에서 셀프 요리했어요 어 피망이랑 양파랑 콩이랑 시금치랑 닭가슴살 넣고 이렇게 익힌 다음에 먹고 오늘 차 여기 일산 와서 다섯시쯤에 샐러드 먹었어요 다행이야 샐러드를 좋아해가지고 샐러드를 좋아하거든요 샐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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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어. 갑자기 치킨이 먹고 싶어졌어. 큰일 났다. 집 가면 또 씻고 얼른 자야. 내일 빨리 일하니까 먹고 싶다. 어 윤짱! 윤짱! 하이하이. 승윤이가 다른 언니들 어딨냐고? 슐리짱은 아직 미국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제 올 거예요. 준희는 집에 있어요. 준희 연습실 갔다가 지금 몇시지? 9시 4분? 아 이제 마무리 할 것 같은데. 준희는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배우님. 김배우의 4가지 하우스 방송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꼭 지켜봐주세요. 노래 한 곡 불러달라고? 뭐 부르지? 추천해주시면 부를게요. 이거 라이브냐고? 종식이. 이거 라이브 맞아요. 슐리언니 하루 이틀이면 와요. 베트남에 신짜오? 신짜오? 원 민. 초콜릿 치킨이 있어? 초콜릿 치킨이? 초콜릿 치킨이 있나? 안 먹어봤어. 아직 와사비 치킨 못 먹어봤어요. 저 와사비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와사비 콩, 와사비 과자, 와사비 감자칩, 와사비 꽃게랑, 와사비... 와사비 과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와사비 치킨 아직 못 먹었어. 맞아. 그거 나왔어요. 맞아맞아. 내일도 라이브 해줄거냐고? 음 생각해봐. 오늘 뭔가, 뭔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오늘, 오늘 오신 분들에게 먼 길 오시고 또 힘들었으니까 가는 길 심심할까봐 지하철이나 버스 타고 가면 이거 보면서 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잘 가고 있어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가고 있는지. 멤버들 연락 가능하냐고? 멤버들 연락은 되죠? 근데 이거 지금 이걸 하고 있어. 한숨 불러달라고? 한숨. 한숨. 이거 뭐일지 가사? 누군가의 한숨인가? 누군가의 한숨인가? 아 이거 같아. 알았어. 애니가 자꾸 계속 노래 이거... 맞아. 그러면 애니를 위한 우리 레블리를 위한... 한숨. 한숨. 두군. 우와 대박. 메인저 오빠가 한숨 가사를 찾아주셨어요. 어머. 음 진짜. 숨이... 한번 해볼게요. 한숨. 나 잘생겼다고? 나 잘생겼다고? 나 잘생겼다고? 내가 어떻게...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순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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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여기 지금... 다섯명 있는데 정말 나 혼자인 것처럼 계속...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너무 민망하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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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마워요 아 이게 여기서 나 차 저는 차 이렇게 이동하면서 브앱하는 것도 오랜만인 것 같고 일단 노래를 하는 게 오랜만이야 그쵸 브루나이 팬분들께 하이 브루나이 리텔러님이 역시 같은 패성 계열이라 그 패 알아요 저 패성이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그 레블린은 알 거야 두성 비성 흉성 있는데 저는 패성이라서 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폐로 노래하는 그런 게 있죠 레코더 콘서트 해주세요 콘서트 보고 싶다 맞아 사실 희준 오빠가 하는 걸 저도 오늘 알았는데 어젠가 어젯밤인가 오늘인가 알았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나도 하고 싶어 입술 무슨 색이냐고? 핑크색 핑크색이죠 제 거 발랐어요 근데 뭔지 기억이 안 나 오늘 티켓팅 했다고 왜 난 안해 왜 나는 안해? 나는 왜 안해? 저도 저도 우리도 나오면 하겠죠? 맞아 끄덕끄덕 했어요 지금 나 약속을 받았어 지금은 약속 콩 해 할 거야 자 손을 이리 내 빨리 자 봐봐요 약속 어 도전 찍었다 찍었어 약속 약속했어 와 나 콘서트 한다 나 콘서트 해요 여러분 티켓팅에 많이 참여해 주실 거죠 내가 발로 뛰면서 홍보하겠어 와인드폰 여기 있어요 감사해요 사랑소정이 어제 생일이었다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사랑소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리얼잭 오늘 생일이라고? 다 생일이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리얼잭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요 진짜 처음이라서 어제 생일이구나 센아 하이 센아 소정의 노래 잘 부르기 방송 해줘요 지은 안녕 지은이구나 이름이 소정언니 사랑해가 기억할게요 노래 잘 부르기 방송?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거? 아니면 노래를 하는 거? 사실 이게 주제가 없고 퇴근길 심심할까봐 같이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방송이라서 그냥 얘기하는 방송이라서 오늘 입덕했다고? 누가 누가? 맞아 나 윤짱이 생일도 그거 축하해줬다고 귀엄귀엄 제니 하이 제니 푸르던 귀여워 이소장 귀여워 야 맞아 언니 좋아하는 걸그룹 있어요? 당연히 레코 알지만 혹시 다른 걸그룹 있을까요? 저 엄청 되게 많이 좋아해요 많이 배우는 편이고 오늘은 같은 방송에 이제 승희랑 오마이걸 친구들을 나와서 인사했어요 엄청 좋았어요 리케? 리케? 하이 리케 리케 진아님 이소정이 제일 귀여워 귀여워 내가 약간 레코의 귀여움 담당인 것 같아 맞죠? 사실 무슨 담당인지 잘 몰라요 준희는 알겠어 준희는 약간 잘생기고 시크하고 근데 약간 귀여움을 가지고 언니들끼리 약간 그런가봐 그런가봐 맞아 맞아 심장? 레코의 심장을 맡고 있다고? 제가요?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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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 레코 하튼의 내가 심장을 막 앓고 있어 리.. 리얼잭님 원래 우리 자주 봤었나? 오늘 댓글에 많이 보였어 너무 좋구만 계속 방송하시면 좋겠어요 이.. 퇴근길 방송? 그럴까요? 지은이가 많이 댓글 남겨주고 있어 이.. 주닉님 오늘 제일.. 요즘 제일 큰 관심사가 뭐예요? 요즘에는 커버곡을 하고 싶은데 어떤 노래를 하면 좋아할지 그런것도 고민하고 다이어트 다이어트 좀.. 턱선이 좀 나오지 않았어요? 턱선.. 턱선 조금 생겼어 턱선 제가 분실했다가 얼마전에 그 실종신고했는데 찾았거든요 없어졌었다가 조금씩 찾.. 찾고 있어 턱선.. 턱선 좀 나왔죠? 찾았죠? 그래서 요즘은 관심사는 다이어트이기도 해요 사실 다이어트는 관심을 안가지는게 좋지 뭐든지 그냥 뭔가 나른해 턱선 찾았다고 턱선 나야라 이게 방송에 잘 안보여 내 턱선 희준오빠가 턱선이 너무 너무 완벽한 턱선이라 제가 따라잡지 못하고 있어 아 잘 삔여정 빛나오빠가 7일날 미니티타임에서 제 이름으로 스트레인저 앨범에 사인 받았다고 아 그 분이시구나 하이 베트남 메블리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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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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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티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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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레티시아 여기 위에 강세가 이렇게 중국어처럼 있으면 어떻게 읽어야 되지 영어인거 아닌가 오스카 러브유투 커버곡 뭐 연습하고 있냐고 요즘은 자라 라슨이라는 가수에게 좀 빠져가지고 콘서트 영상도 다 돌려보고 있고 무대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가수가 되면 좋겠어요 웃을 때 예쁘다고? 웃을 때 별로 안 예쁜데 웃을 때 별로 안 예쁜 것 같아 신한 하이 신한 집에 가고 계신 분들이 안 보시나 봐 오늘 어디서 저녁 저녁 다 같이 먹고 있을 수도 있어 다들 뭐해요 지금 뭐하고 있나요? 나는 집에 가고 있어 밖에가 안 보이지만 집에 가고 있어요 주닉님 주닉님 나도 집에 가고 싶다고 지금 아직 일하고 있나? 애니언니가 레블린 디프리 마시라고 레블리가 진짜 디프리 많이 하는 것 같아 짱 짱 우유 디프리 같은 거 하고 싶다 밥도 먹고 지금 해피투게더 기다리고 있는데 소정이 지금 이뻐서 브이앱 보고 있어 뭘 뭘 어떻게 이렇게 이거 그런 거 나도 모자 쓰고 싶은데 이거 모자 어떻게 쓰지? 이게 지금 써져요? 이 모자가 뭐야 호떡 먹고 싶다 대박 나 호떡 너무 좋아해 나 호떡 너무 좋아해 I love 호떡 할라 님이 호떡 먹고 싶어서 고민 중이라고 너무 좋겠다 사서 먹고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요 나 호떡 너무 좋아해 그 호떡도 맛있다고요 그거 알아요? 1000원인가 2000원인가 봉지에 이렇게 조그만 거 있잖아요 이만한 호떡 넣고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 거 뭔지 알죠? 그 띵띵 회사에서 나온 거 두 글자 회사에서 나오는 거 그것도 맛있다고 오 먹고 싶다 막 견과류 호떡 녹차 호떡이란 거 맛있겠고 나온다 근데 내가 내 얼굴을 인식을 못해 잘 샤라라라라라라라라라 Give me your heart Press the heart 배웠어요 heart라고 해야 되나 어 나 왕관 쓸래 되게 얼굴 인식이 안 돼 엘사 느낌 나고 좋은데 하하하하 되게 많다 선물 선물 오늘 생일인 오늘 노래 많이 했으니까 나 선물이야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거 어때요? 이거 어때요? 괜찮죠? 이거 흔들리면 안 되는구나 선물이야 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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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제기 컴온 요즘 어? 호떡에 누텔라랑 아이스크림 먹어보라고? 맛있겠다 엄청 달겠다 소정공주래 소정공주래 Always cute my baby라고 You too! Love you too! 앞머리 있으면 예쁠 것 같다고 앞머리를 자른지 너무 오래됐어 맞죠? 리본이 반응이 좋네요 우리 어? 하트가 85,000이 됐어 우리 이제 어? 나 15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25분 했어요 내가 말이 좀 많았나봐 그쵸 아 이거 너무 있다 없다 하긴 했는데 선물! 너와라 선물 그러면 앞으로 앞으로 2분만 더 하고 또 이제 도착을 해가지고 집에 가야되니까 그럼 또 올 수 있어요 ㅎㅎ 세수해야돼가지고 네 레블리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레블리가 사랑해, 저를 사랑해줘서 너무 고마워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 머리 염색하는데 몇 시간 걸려요? 몇 시간 걸리나요? 머리 염색하는데 몇 시간 걸리나요? 길이마다 다르답니다 예 리테일러님이 세수하고 방송하라고? 음 아니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순 없어 지금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걸 잡으면 얘네들이 끌고 올라가요 리본을 봐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너무 귀엽다 캡처해야지 이따가 레코의 2018년 계획을 알려달라 저도 잘 몰라가지고 더 늦으면 안 돼 근데 맞아 맞아 끄덕끄덕 했어 또 주변에서 팬들을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아니야 내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오늘도 진짜 날씨도 안 좋은데 와줘서 고마워요 고생했어요 라인 캐릭터를 귀여워하는 소정이가 귀엽대 아니 쟤 이거 엄청 신기하네 근데 이게 너무 흔들리면 자꾸 떨어진다 그쵸? 내가 독해는 좀 돼요 여러분 지금 샌의 레블리가 날 안아주고 싶대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귀엽됐어요 진짜 계속 그만하래 집 앞이네 집 앞이라고 너무 그만하라고 세수해야 돼가지고 다음에 봐요 안녕 사랑해 사랑해 선물 줄게요 잘 자요 여러분 내일 만나요 내일은 엠카운트다운에서 만나요 신나는군 안녕